킬과 뜻 우리가 말했다. 겐지라. 이기고 싶어서 제일 잘하는 거 꺼낸 건데. 아 우리 3텡이구나. 라인이요. 3텡 좋아요. 아니 아니.. 라임.. 밀고 나가는 거 봐. 맥크리 조심. 맥크리 조심. 반벽 없다 반벽 없다 반벽 없다 라인 가구요 이거 어이 찌 죽여 죽여 매크리 매크리 왼쪽이 반벽 채우고있어 반벽 왼쪽이 매크리 반벽 1800 1500 깨진다 깨진다 뺀다 뺀다 1800 1500 깨진다구요? 천놈이 깨져요? 이상한데 좀 첫 800 1500 왜 깨진다 뺀다 너무 빠른데? 아 죽었다 석양 석양 오 우리 죽었다 라인한테 공 일단 자리아 다운 자리아 다운 자리아 다운 아이고 이거 아쉬운데? 아 잠깐만 나 연승중이라 우리 뽕 누구한테 왔어? 매크리아도 있었으면 될거같은데? 오오 나이스 오오 아다아다 나이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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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아 아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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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저기 왼쪽 2층에 왼쪽 2층에 매크리 왼쪽 2층에 매크리 루슈 아 내가 간다 간다 아 도망갔어 매크리 다시 오른쪽이 혼자 혼자 루슈 매크리 혼자 들어왔어 라인 혼자 들어왔어 오오오 나 죽었어 라인 제대로 세 망치가 왜 안 죽어 리퍼한테 뭐야 안 들어왔어 안 왔다운 안 왔다운 죄송해요 쟤네 안 들어왔어 쟤네 들어올줄 알고 썼는데 먹혔어요? 쟤네 외동차가 있어 잠깐만 잠깐만 야 나 완전 앞에서 잘리지 마요 야 야 아 참나 앙 아깝다 멀리서 오시게 근데 시간 마아아 조금밖에 안 남았네 이거 그냥 저 매크리 한번 해볼까요 그냥 딜러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이름은 매크리 여기 자리아 봉 돌았을까 그러면 네 봉수 45 47 빠져 빠져 자리아 봉갑본다 다 왔어요? 예 저 95퍼에요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 호응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석양 조심 석양 가해 상대 자리아 한테도 들어갔어요 자리아 개피 다운 자면서 덧을 받고 아이씨 자면서 덧을 받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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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벽 와 금방 수면 꿀같이 들어가서 그거 평타 두 대 맞았으면 죽는데 네 저 왔습니다 궁 50% 밀고 들어온다 상대 자리아 빠가도 놓고 궁 역시 망치 조심하세요 망치 자리아 궁만 껀다 자리아 궁 없어요 망치 조심 아이씨 아이고 저 그거 없었는데 아 수면 진짜 아 아이고 궁 쓰면 안 될 것 같아 자리아 궁 아 잘하나 이거 이거 대박 사과? 마이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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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떨었어요 아 나 조진다 90% 살려야돼 살려야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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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확인 나이스샷 저 궁 95% 맥크리 왼쪽 맥크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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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님 해제충전이에요 오 맥크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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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한 번 더 맞춰 죽어 자리아 궁 조심 자리아 궁 조심 자리아 궁 들어와요 자리아 궁 들어와요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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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왼쪽에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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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그냥 나이스 나이스 동화좀 자리아님 궁 몇 시에요 60% 많이 쳤어요 확실히 궁 빨리 나가니까 너무 시원시원하다 파라 나왔어요 파라파라 이거 맥크리 빼고 파라 맥크리 빼고 파라 원숭이 원숭이 왠지 왠지 안 돼 괜찮아요 20초 20초 아직 톤 많아요 없어여 같이가요 같이 빼세요 빼세요 같이 한 번에 가요 자리아공 있거든 상대요? 상대 자리아공 없어요 가다 가다 자리아공 꼭 가다 가다 아 상대 탱커들 다 따워 하늘에 파라 리퍼 개피 리퍼 개피 리퍼 망리아 빠졌고 뒤에 개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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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죄송해요 제가 라인을 좀 많이 못하네 아 아 무서웠어요? 무서울 정도야? 근데 저 딜러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남는거 하다보니까 딜러로 이제 감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화면에 완전 개트럴이야 네 저도 정클리 하다가 남는거 이렇게 해서 감이 많이 다시 찾고 만해서 그래요 이거 정클리에 만해서 그래요 지금 몬스 일리가 힐러거든요 그러니까 힐러 하셔야지 양집이 있으면 정클리에 정클리에 고르게 아니 솔직히 정클리에 고르게 해줬으면 솔직히 아니 아니 정클리에 고르게 해주질 않는다니까요 수비에도 아니 님 혹시 뭐 방송하세요? 예? 아 예 그렇죠 아 방송이 사람하며 망쳤네 방송이 망쳤다고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아니 정클리에 딱 방송하는거 아니야 딱 방송하니까 시청클리에서 뭘 보여줘야되는데 나요 원래 정클리 하던 사람이 방송하기 전부터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